2라운드 진출 부모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 나는 2라운드 진출했는데 2라운드 끝이야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나보고 크리스티안 중요한 거는 무대 즐기는 것이다 크리스티안은 거기 그냥 올라가서 무대를 즐기면 그거 전달이 될 거야 왜 그래 이 노래는 진짜 경연을 처음 들어봐 나 이 노래 봤을 때 와 어울린다 어울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의 얼굴이 말이 아냐 말해봐 섹시해 되게 섹시해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나와 눈도 마주지 못해 지금 너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좋아 좋아 나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오 예예 제또 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다 되는 거야 이젠 하말도 없는 거야 로비레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o si sólo no me quieres amar Oh yeah, yeah, ya te lo diré la respuesta que quiero ocultar después me vas a necesitar pero para ti no voy a estar 너무 매력있잖아. 뭐야? 와, 나 반했어, 반했어. 와! 제로디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?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. That's the end of my life. See you later? but it's time. I think I don't know. I ain't gonna give it back now. But for人民.' It's time to get the wypote Jean cuz past those people who want us. 너밖에 없는데 아 이거 공병인데? 놀랍다 아 진짜 매력이다 자 허리한 품봉스를 보여주신 웨에 크리스티안 씨의 무대 자 이제 점수를 공개합니다 와우 이게 점수가 높겠는데? 285점 높은 점수입니다 285점은? 네 학포를 냈습니다 고유진 님은? 점수는요? 280점 거의 붙었습니다 285점은? 5점 정도야? 지고 있는 거야? 지고 있는 거야? 그래도 저 5점으로는 붙일 수 있어 5점으로 280! 285대 280! 우리 크리스티안 씨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솔직히 1라운드에서는 겨우 붙으셨잖아요 근데 2라운드에서는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능도 많으시고 첫째는 귀여우시고 그다음에 섹시하시고 그다음에 음악에 재능이 있으시고 아 너무 매력 만점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화물하게 노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빙의 대결 이렇게 되면 킹백분들 다른 데로 그대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승미화살 출발합니다 와 야 이것도 완전 박빙이다 이것도 멋있네 자 1대1 지목대결 데스매치 3라운드 지출의 주인공은요 자 화살인 갑니다 네 이번 2라운드 최고의 박빙이 대결 285대 280 3라운드 지출의 주인공은요 호윤진 크리스티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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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가 노래를 안 들어봤거든요 대신 오 마이갓 대박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3라운드 지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총점을 포기합니다 5점 차이에서 그대로 네 와 와 와 4점 차이로 하하하하 야 이게 지금 사실은 킥메이크 분만 보게 되면 고이진 씨가 승리를 하셨는데 청주평가단에서 946대 941호 3라운드 지출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안 3라운드 지출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도전했습니다 두 분에게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같이 무대를 한 수 있어서 큰 영왕이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그리고 3라운드의 저를 만만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좋은 익셈프를 보여준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은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안은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3라운드에서 봐요